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오늘은 커리큘럼 안내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강의가 개설됐고 그리고 추후 어떤 강의가 나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2021 프랑스어 커리큘럼 안내 제가 표를 좀 가져왔는데 수능 기초, 개념 완성, 실력 완성 그리고 파이널에 이르는 4가지 강의가 올해 안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강의는 이미 완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력 완성 강의 언제 나와요? 파이널 강의 언제 나와요? 궁금해하는 친구들 그리고 프랑스어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감을 잡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퀘스트 찍게 됐습니다. 수능 기초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기초 문법, 문법 배웠었고요. 그리고 개념 완성에서는 의사소통 기초 내용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의는 이미 완강이 되었고 자, 이제 실력 완성에서 어떤 강의를 배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력 완성 보시면 부제가 뚝딱뚝딱 적용하는 프랑스어 심화 문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문법, 의사소통 강의에서 제가 의사소통이나 문법 관련된 표현과 함께 문법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문법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초 베이스에서 조금 더 어려운 심화 과정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문제 많이 틀리고요. 자, 그리고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잘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자료로 대체를 할 거고 마지막 27번부터 30번까지 이르는 문법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심화 정리하면서 오답률 높은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강의 그게 바로 실력 완성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꾸준하게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완성 강의에서는 어떤 자료 드릴 거냐면 수능 프랑스어 기출 단어와 표현집을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강의실에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는 15분, 하루 15분 단어 그리고 알파벳 A부터 Z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단어가 있는데 자, 그 단어들은 빈출 단어예요. EBS 그리고 수능 기출에서 빈출로 나오는 단어들 정리한 거고 제가 실력 완성 강의에서는 전체 수능 기출 단어 드릴 겁니다. 표현들, 단어들 정리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아는 단어 빠르게 스킵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 단어집에서 모르는 게 있다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능 기초는 이렇게 프랑스어 기초 문법 다듬기 강의였고 하루 15분 단어 함께 병행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념 완성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초 표현 우리가 다듬었죠.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 좋은 단어 수능 단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력 완성 강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나갈 기출 전 단어 표현집 이거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 3개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6월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 꽤 높은 점수 확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될 거고 실력 완성 강의는 5월 중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그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수능 기초 개념 완성 강의를 완강했다. 자, 그러면 4월 정도에는 EBS 문제집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어떤 내용 배웠는지 복습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아직 수능 기초 개념 완성 완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5월 중순 전까지는 이 두 가지 강의 완강해 놓으시면 더 좋은 실력 완성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수능 기초부터 파이널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파이널은 이제 실력 완성 끝나고 파이널 강의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제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즐거운 프랑스어 공부하시고 하다가 어려운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아비앙토 아비앙토 아비앙토